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서산에서 잘 지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평천에서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서산에 오게 됐습니다. 자주 오게 됐습니다. 제가 서산에 오게 된 이후로부터 평천은 제가 학교 생활을 하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학생으로 간 지역이었고, 서산은 제가 이곳에 지내는 동안에, 오는 동안에 서산은 제가 마치 홈타운같이, 집과같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In fact, my classmates, they call me Mr. Sosan. 왜냐하면 친구들이 나를 부르기를 Mr. Sosan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은 앞으로 더, 다시 2년 동안은 계속 집 바깥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향으로 가서 살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가족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갖고, 그래서 카메라로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이제 카메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서는 이제 할 일이, 미션 일이, 선교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가족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카메룬의 모습을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선교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서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제가 카메라로 돌아갈 텐데, 확실하게 제가 느껴진 것은, 이 세상이 상당히 작은 그런, 지구촌과 같은 그런 작은 곳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짧은, 아주 좁아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로서 만날 수 있고, 한국에서 또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카메라로 돌아갈 텐데,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이 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이 다 항상 생각날 것입니다. 제가 카메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바이바이 인사를 하고, 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